피아노라는 악기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쳐봤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악기잖아요. 그에 비해서 우리가 피아노 곡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클래식 음악이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최대한 친숙한 음악을 지역 음악가를 비롯해서 국내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꾸미는 피아노 페스티벌입니다. 내년에도 여러분들께서 친숙한 음악을 굉장히 실력 좋은 정상급의 피아니스트들과 또 만나 뵙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피아노 위크 계속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